오늘은 제대로 역전의 용사들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근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국힘은 지금 보도가 다 허위이니 언론중교회 재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고소고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서견차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서픽스가 어제 오늘 정말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은 김근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OOO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여의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했다. 결국 그 사람이 이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을 특히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근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관계를 알리면서 엄청난 실체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경남 창원에 가보면 김근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얘기하면서 실제로 본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과시까지 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초로 그 인물이 누군지 어저께 정치본색에서 장승철 소장이 명태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는 이 사람이 역소린일 것이다. 알고 보니 역소린이 아니었고 사주명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국립창원대학을 학사와 석사를 마쳤던 지역기업위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파헤치는 이유는 명태균이 이름을 열면 정말로 큰일이 터진다. 김근희 여사와의 관계도 밝혀야 하고 이 사람이 국회에서 또 국힘의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밝히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노잉위 변호사 오셨고요. 오창익 인권년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세 사람하다가 오늘은 정말로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두 분 모시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이것이 앞으로 미칠 정치적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노잉위 변호사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야기는 김근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봉천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 의혹. 이게 일단 제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이 김영선 전 의원과 김근희 여사 간에 주고받았다. 이걸 언론사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있었는데 그걸로 보면 김근희 여사가 특정인을 징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취재해 보니까 그런 방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뉴스마트에서 물어봤을 때하고 또 조금 오늘 스픽스에서 취재한 게 또 조금 달라서 저도 조금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영선 의원은 전 의원이죠. 이 사람이 원래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비례로 15대 16대 국회의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2017대, 18대 때는 지역구로 경기, 고향, 일산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떨어졌어요. 일산 서구에서 국회의원 낙선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또 2016년도에는 국회의원 낙선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 창원, 의창 지역의 보궐선거가 나오니까 거기에 민주당의 김지수 후보와 같이 싸우는 그 모양으로 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죠. 창원, 의창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박완수 씨는 경남도지사로 가면서 자리가 비어서 거기를 보궐로 들어가게 됐는데 첫 번째 의문이 왜 아무런 연구도 없는 김영선이가 그리고 10년 동안 사실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창원, 의창으로 가게 됐냐. 첫 번째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끔 꽂아준 사람이 혹시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으신 거죠? 의혹이 있기도 하고 명태균은 본인이 김영선 의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지역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 전에 제가 오창희 국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시점에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으로 전략공천을 받는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6월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고 보궐선거가 거기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공천을 받았으면 누군가 힘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안 쓰고 그냥 갔는데 전략공천 신청했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2022년 6월로 돌아가보세요. 어떤 때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예요. 그때 진행됐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합니다. 경기도지사, 전남북 광주 정도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차지하고 서울부터 모든 곳을 다 빼앗기는 선거였죠. 왜냐하면 새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로 시작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밀어주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이에요. 너나 없이 하고 싶었겠죠? 이를테면 해수부 장관도 하고 그랬던 정치적 거물이었던 이주영 씨 기억나시죠? 세월호 때 같이 농성도 하고 유족도 그래도 박근혜 정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정성을 보였던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김종량 씨라고요. 이 양반 경찰 출신인데 그냥 경찰이 아니라 인터폴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경찰들의 국제조적인데 인터폴 총재까지 지냈던 나름 거물이에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창원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창원에서 지역활동도 안 했고 물론 고향이나 연고는 있었지만 이미 창원을 떠난 지 오래됐던 김영선 씨가 사선을 했다고 하고 정치적 중량감이 있다고 했지만 낙선을 거듭했기 때문에 현실 정치원은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간택처럼 돼서 창원에 가거든요. 이것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힘의 작용인데 이 힘을 작용시키고 싶은 사람은 여럿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힘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작용이 됐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에 아주 막강한 힘이 아니라면 이건 관찰시키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그때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얼굴을 지금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도 페이스북에 본인 얼굴을 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창원대학을 나왔고요. 석사 과정까지 마쳤고 또 2010년대에는 창원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까지 하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도 광고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24년 공천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2022년 그 당시에 보궐선거 전략공천에 누가 개입을 해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으로 내려보냈느냐 여기에 중심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지역에서 내가 김건희 여사 힘으로 충분히 김건희 여사 힘을 활용해서 내가 친분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서 지역국 국회의원 활동을 하게 되고 지역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당직을 가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좌중을 압도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지역위원회 운영을 했다라는 정언을 제가 지역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녹취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명태균 씨하고 저희들이 한 번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시점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명태균은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을 일산에서 창원으로 내려보내는 데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의혹이 있으면 첫 번째 국민의힘 그 당시에 당대표와 관련이 있다 이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용산일 텐데 용산은 누구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강조해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뒷배가 바로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는 이 질문부터 들어가야 2024년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일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보도된 경위를 한 번 보자고요. 여기서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의 증언이 나와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말 윤석열 한동훈이 약속 대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피터지게 싸운 건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추석 밥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이걸 불쑥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석 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서 법인카드 그거 말고 더 있지 않냐 이런 조사를 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아마 추석 밥상을 위한 상차림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씨가 국회의원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을 제보해서 언론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이라고 믿기에 굉장히 사실에 부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텔레그램을 김영선 전 의원이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봤다는 국회의원의 증언에 근거해서 기사가 작성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김영선 씨가 일산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새누리당 때 후보부 탈락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년을 정치 낭인처럼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본인이 고향이 그쪽이라는 걸 착안해서 내가 경기도 이쪽에서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 이쪽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원적으로 내가 정치적 연고가 있는 것을 찾아가려면 물론 지역에서는 내가 떠나왔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 이 사람이 김영선 씨가 창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2022년이 아니에요. 2017년부터요. 2017년도에 도지사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이걸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나타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었고 그게 경남도지사.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창원 진해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자기가 나섰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창원이나 이쪽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이 동네 지역 유지나 이 라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는 명태균 씨하고 연을 그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많이 잡았던 것 같고 이 사람을 자신의 정책책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저기 활동할 때 같이 데리고 다녔다는 이 얘기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건의 여사나 내지는 이 정부의 실세들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호원장담하고 돌아다녔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들은 얘기로 본인이 유력 정치인들 만나면 나를 모르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물을 정도로. 나를 몰라요?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같이 유명한 사람, 나같이 중책을 만든 사람을 모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느냐를 연결해 볼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김행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국회 주변에 와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납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는 국힘 의원들이고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중진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아직 잘 모르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여의도의 간첩인데 내가 김근희 여사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시는 모양이죠? 라는 것을 은연중에 피력할 정도로 강력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의도에서 활동을 엄청 폭넓게 했다. 또 국힘의 여성의원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는데 왜 그러면 국힘 여성의원들이 이 사람을 보고 무시를 못했을까? 나이가 실제 50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럼 젊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광고업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좀 멀리도 가까이도 못하고 알고 지내는 것을 당연히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2024년 공천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은연중에 설파하고 있던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가깝게도 멀게도 하지 못하면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실제 실력을 2024년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2022년 6월 선거 때 이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김영선이라는 정치적 중진이긴 하지만 사실 낭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창원에 꽂아주면서 국회의원을 시켰다. 그 배경에 내가 있다라는 걸 과시하고 내 뒤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존재감이 지난 4월 총선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희한한 게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씨 뒤에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김건희 씨 뒤에 누가 있다. 천공이 있다. 김건희 씨 뒤에 명태균이 있다. 김건희 씨 뒤에 이종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인심 모욕을 할 생각은 아닌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 같지 않고 약간 범죄자 풍기고 이종호 씨는 실제로 주가 조작에 연루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문떡 주무르듯이 주물렀다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것도 야당의 취재나 야당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일종의 내부 비리 고발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회 주변에서 친분을 과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왔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김해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불만을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MC라고 했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레그램을 갖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신이 뒷배라고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서 역할을 해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이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내가 폭로하기로 또는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격앙된 상황이 왜 왔느냐 그러면 아니 자기가 노력했다가 공천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거나 지역구를 옮기게 됐는데 내가 그냥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일이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앙심을 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앙심을 품죠. 요즘에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식의 앙심 품은 사람들이 많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유력 정치인들까지 그러니까 명택인과 같은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지금 화가 많이 나고 부부부를 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언젠가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저번에부터 계속 소문이 들려왔었는데 그중에 한 얘기가 바로 김영선 씨 같은 케이스예요. 예컨대 뭘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믿고 뭔가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 이후에 해결책이 하나도 안 보이고 처음에 자기한테 뭔가 사탕발림처럼 해줬던 게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사기당했나? 날 속였나? 얘가 그 당시에 나한테 사탕발림하고 나를 그냥 입을 좀 다물게 하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이런 식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쪽 정권이나 이 권력의 힘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건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김영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서 자, 창원으로 일단 전략공제는 받아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이제 안 해줬는데 야, 이게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이전에 약속이 된 바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과하게 나가면 뭔가 우리가 부적절한 거래 같은 게 있었는데 왜 이거 이행하지 않느냐고 일종의 청구서를 내놓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만이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진솔한 분입니다. 솔직한 분이고 말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만토로도 하실 것 같아요. 사석에서 했죠. 물론 기자회견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 컷오프 당하거든요. 5선 중진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고 이분이 하여튼 말이나 성격이나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분주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2년 만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애썼던 어떤 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겠죠. 끊임없이. 그리고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통의 일단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불만을, 결론적으로는 컷오프 됐으니까 당연히 불만을 갖고 당연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임기를 다 채운 다음에 임기가 절반이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잔다르크처럼 나가서 싸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다시 또 터져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게 뭐예요? 저 단독에. 김영선 의원 앞에서 회의주도.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럼 그대로 하기에는 혹시 명예훼손 걸릴까 싶었어요. 지역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당직자들 쭉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당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좌중을 압도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뭔가를 하면 아, 명태균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도 회의를 주도했다? 회의 주도는 너무 우리가 좀 문허법적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김영선 의원이 뭐 하지 않대로 다 따라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직접 제가 이제 정언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이 차원으로 공정되는 시점에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까고 이야기합시다. 그 배우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밝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을 거기에 공천해야 될 만한 당위적 이유가 있었느냐? 여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계속 그 지역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24년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했다는 의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점에서 2022년도에 왜 김영선 의원이 차원으로 날아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생긴 것이고 아니, 그럼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뭐예요? 둘이나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추적하고 지지하고 드러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지금 제가 증언을 좀 들어보니 대선 전부터 알았던 관계라는 거예요.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딘가 출입을 많이 했다.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면 바로 명의 손해로 걸리기 때문에 출입을 많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인맥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름의 책사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본인의 증언만으로 보면 매우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용란 의원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 세 분을 통하면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약간 오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저도 이거 위험하니까 정확하지는 않다는 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서 그냥 전제로 깔면 이분이 사실은 역설인이라고 알려질 만큼 사주 명력을 되게 잘하는 데다가 썰을 되게 잘 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처음에 보면 혹할 만한 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예전에 대선 때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나 기자인데 하면서 뭔가 접근하면 받아주고 너 우리 팀에 와가지고 이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열려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예를 들면 명태균과 같은 사람이 나 이렇게 당신처럼 이런 사람 신기 있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정책 나 경남 창원 밀양 이런 쪽에 내가 엄청나게 라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이분은 당연히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금방 누구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같이 끈끈하게 같이 우리 한번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이 라인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성공하면서 더욱더 끈끈하게 정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좀 전에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하고 친한다고 말한 것도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이 그런 이런 역술이나 이런 거에 많이들 관심들이 많아요. 물론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모두들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쪽 라인에서 여사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마치 뭔가 정말로 영향력 있고 도사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영향력 있다 도사다 이 부분은 언론 검색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확인이 잘 안 돼요. 이분이 근사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사주나 좀 보면서 권력으로 다가갔던 것 같은데 한의신문이라는 데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경남 한의사회랑 같이 회의하는 모습에 이 사람의 얼굴이 잡혀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간담회라면 경남 한의사회니까 경남 한의사회 회장도 있고 수석 부회장도 있고 여러 곳 있는데 명태균이라는 분도 여기에 참석하는데 직함이 너무 근사한 게 명태균 정책책사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지금 사진을 보여 놨는데 말 좀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대목인데 그런데 아니 기사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나오잖아요. 이날 간담회에는 저쪽 맨 끝에 있는 분이 명태균 씨라는 분인데 저 자리에서 사진 찍히고 이름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희한하고요. 그런데 저거 읽어봐요. 한의신문에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지부 이병직 회장, 최종기 수석 부회장, 변진우 부회장, 안철우 상원지회장, 백승일 한의 바이오헤스 특별고자관 등을 비롯해 김영선 위원장, 저 분홍색 핑크색 옷 입은 사람이 김영선 위원장이죠. 그리고 이민희 아니에요? 이민희 전 창원, 시원, 이민희. 그다음에 명태균 정책책사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사. 책사. 정책책사. 책사는 우리가 본거였던 사회에서 우리가 뭐든 그걸 이름을 직접 쓰고 애쓸 정도로 본인은 실체다. 이런 것이었는데 저번 스타일이 아마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부인과 관계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이러고 노임위원사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어제 취재를 하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좋아 또는 관계를 맺었고 유지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이한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형태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요.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 때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누가 할머니가 써줬다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노영일 변호사 말씀하신 그런 쪽의 가능성이 훨씬 더 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역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손바닥에 왕 짰으면 정말 왕이 된다라고 하고 그걸 철도까지 믿거나 아니면 뭐 굳이 나쁜 것도 아닌데 뭘 안 해 뭐 이래가지고 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역술이나 사주 또는 귀에 이제 듣기 좋은 얘기 그 듣기 좋은 얘기는 99 유튜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정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에 말씀하신 대로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게 이런 분들이 실제로 뭐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고 국민 여론을 판단하거나 뭐 광고업을 제대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 뭐 음식물에 뭐 깨듯이 이렇게 깨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박근혜 정권 이후에 두 번째 국정농단처럼 보이는 사건인 거죠. 왜 그러냐면 아주 구체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선거 개입을 했더라도 이건 뭡니까? 불법 행위죠. 자 이 얘기는. 대통령도 할 수 없고요. 영부인은 더더욱더 할 수도 없는 그 불법이고 그거는 뭐 헌법 위반 사유죠. 이 얘기가 지금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요.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정말 불만이 많은 사람.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 플러스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10년 동안 자기가 정치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했잖아요. 어쨌든 10년도 더 넘게 했죠. 그러다가 10년을 사실은 자기는 그 안에서 헤매는 거죠. 10년 동안 정치 낭인처럼 떠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의도에 재입생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었고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결국 보궐선거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엄청난 돈을 많이 쓰고 엄청난 조직을 동원하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딱 2년만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밀려나는 심세가 되고 좀 있으면 저를 가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자기를 끌고 밀어줬던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를 끌고 밀어줬던 사람 중에 가장 지금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였냐?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였을 거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그 김건희 여사를 좌지우주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명태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작전을 짰을 거 아닙니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여기 가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위해서 지역형 맞춤형 동원까지 내주겠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건 전부 다 저의 내피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쪽 동네에서 지역기만 잡아가지고 2년 동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험지라도 내가 가면 대통령이 밀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거기서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김영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내가 똥물까지 먹어가면서 그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해줬어? 게다가 날 이렇게 무참하게 창피스럽게 나를 컷오프 시켜버려?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여당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면 불만이 여기까지 차올라 있었겠죠. 그거를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확인하고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아는 사람이 오로지 김영선 한 명만 있을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향력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등등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김영선한테 마찬가지 자기가 오선하는 동안에 아는 수많은 의원들이나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그 주변에는 낭인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그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거예요. 나? 너도 그랬냐? 나도 당했어. 너도 그랬냐? 나도 당했어. 이러면서. 우롱 당했다고 얘기해요. 우롱 당했다고. 나를 이용당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입을 담을 수가 없는 지경이죠. 이래는 거죠. 그것이 몇 월 며칠부터 터져나올지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하겠고요. 그런 게 있어요? 몇 월 며칠부터 공개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려 43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주시지만 소개 못해드렸습니다. 금모래님, 이지연님, 그리고 일상속행복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마음하나님, CK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지 않고 보고 계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태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발각 뒤집어진다. 단순히 선언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으며 그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국정농단이었다라는 결론이 날 정도로 여러분, 후폭풍이 거센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저께 썼던 기사 딱 그거 하나 외에는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지금 정권하고 약간 긴장관계거든요. 치긴 쳤는데 예를 들어 한겨레나 경향 같으면 뒷짐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M이라는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건 우리 스픽스에서 처음 밝힌 거죠. 장성절 총리에 어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스픽스에서 처음 밝힌 거예요. 조국 혁신당 대표 페이스북에 가니까 명태균 세 글처럼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픽스를 보고 조국 대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태를 김건희 특검에 하나 더 올려놔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주말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스픽스 덕분이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보다는 장성절 소장 덕분인데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도 김어준 총수가 스픽스에서 보도됐던 내용이라고 해서 장성절 소장이 이 사람은 명태균이라고 밝히는 것. 그래서 오늘 장 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하도 소문이 많이 나서 명태균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장성절 소장은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실은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제가 노인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뉴스토마토가 어제 보도하고 텔레그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공개하면 안 됩니까? 공개를 해버리면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간에 뭔가 거래 또는 대화 또는 교류했던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공개하지 않죠? 그런데 아니 언론사 아시잖아요. 언론사들 힘들어요. 언론사들은 탄압하고 그러면 광고도 안 들어오고요. 돈도 없고 거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팀이 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취재하는 팀이 있고 또 다른 팀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 뉴스가 처음에 뉴스토마토로 간 게 아니죠.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갔었죠. 그 얘기해 준 사람은 유력 정치인이죠. 국회의원이죠. 토마토 잘하시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어찌 됐든 최초에 이게 뉴스토마토로 간 것은 아니다. 유력 언론사에 갔는데 이것을 할지 말지 공개하고 거기서 못한다니까요. 거기서 못하니까 뉴스토마토로 옮겨갔죠. 그런데 뉴스토마토로 터트르긴 터트렸는데 이게 지금 힘이 약하고 되게 규모도 작잖아요. 이 회사가. 게다가 이 회사는 한겨레하고 친하긴 한데 이 회사 자체가 친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좋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속 취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터뜨리냐 지금 용산에 밑보여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산 대통령 출입도 지금 완전히 박탈당했잖아요. 출입도가 끊었어요. 박탈당했어요. 퇴출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지르긴 지르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제 예약에 대해서 고민인 것이고 실제 처음에 온 게 아닌데 그 주었던 그 소스를 주었던 곳에서도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언론사가 이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가지고 있어야 무기가 되니까 공격을 안 받는다. 다 이제 이렇게 실탄을 다 드러내고 나면 공격에 방어 이제 할 수 있는 방망이 없다. 그게 힘이 없어요. mbc 같은 데도 지금 이렇게 힘이 힘드는데 뉴스마트같이 이렇게 규모도 작고 정말 기자도 구력도 작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열심히 터뜨리려고 하고는 있다. 자 조은천 의원이 계획신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공청 개입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태블릿급 대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찬대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어제 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전은 달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했고 조국 대표는 지금 아예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딱 그대로 적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이제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진실의 보자기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일설에는 보수 진보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많이 안다고 하던데 제가 오늘 국회의원 한 5명을 취재해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을 그 창원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이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뭐 이분은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 국회의원이 지금 허승모 의원이지 않습니까? 창원 시정됐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나는 듣기는 들어봤대요. 들어봤는데 이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런 건 아니고 국힘 쪽에서는 굉장히 실력자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들은 대로 전달해드리면 선수급이다. 상당히 예를 들어 카피 같은 거를 예리하게 잘 뽑고 상황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국힘 쪽에 국회의원들이 뭔가 선거를 한다고 이러면 아 이 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숨어있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오 그 정도까지 되는 인물인가에 대한 퀘스처 마크는 있는데 알고는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알려지기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 유력 정치인 알고 있다는 이것도 제가 오늘 취재본 결과는 김종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아주 가깝고 천하람 의원도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김근희 여사와 잘 알고 있다는 게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여야 가냐 많이 안다는 것은 개혁신당 범보수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알지만 민주당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거나 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창원에 있는 내가 시의원한테도 좀 물어보니까 민주당 쪽 의원들은 이 사람을 듣기는 들었지만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제보한 익명의 정치인이 이준석과 천하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기사에도 나왔어요. 기사에도 나왔습니까?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약간 스탠스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토마토 기사로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두 명의 여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은 여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를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은 욕구가 개혁신당에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 보면 선수긴 한데 신인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수준 높은 선수였다면 사실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엄청 검색도 하고 그분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정황은 잘 안 보여요. 언론 보도도 아까 우리 구독자들하고 확인했던 것처럼 경남 한의사회랑 같이 회의했던 정책책사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만한 사람으로 급부상했다는 거죠. 이분을 급부상시킨 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아니냐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수사했던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대로 설명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실에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개입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무슨 개입이냐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개입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거고 김영선 의원조차도 지금 그런 문제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면서 허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제가 농협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뉴스토마토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확보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개를 해버리면 김영선 의원 말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 발짝 더 진척될 수도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뉴스토마토에 좀 공개하자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저를 왜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죽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이제 좀 더 아니 그분들도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럼 제2의 MBC가 돼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후속 취재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고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고 신중론을 지금 펼치는 내부 구성원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이종찬 회장의 광복회에 대해서도 뒤끝 장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복한다 그냥 안 놔둔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인 힘도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경은 검찰이니까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다른 언론이든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우리가 박수치고 정말 대단히 하셨다. 정말 고맙다라고 응원하면 그게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몇 월 며칠이 되면 이런 것들이 보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0월 16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10월 16일? 교육감 선거랑 보궐선거 보궐선거 1인데요. 그날이 지난 4월 총선에 6개월 10호가 지나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 딱 마무리되는 게 10월 중순이에요. 그때 되면 할 말을 다 하더라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있던 모든 것들은 일단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할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가 되겠죠. 10월 10일 이후에는 이것이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 본물처럼 터져 나온다는 말은 지금 이제 움케렸던 게 하나 지금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해서 이번에 한 게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노인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아니 수십 가지가 될지도 모르는 뭔가 숨은 폭탄들이 드러날 텐데 어느 시점이냐? 결국 본인이 혹시라도 당할지 모르는 선거 관련된 수사에서 면책을 받는 10월 10일 이후에는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저 약간 저는 약간 좀 다른 견해가 왜냐하면 검찰이 누군가를 찍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로 혼내줘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선거법 공소시험만 완성됐다고 안 건드릴 거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축되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10월 10일 이후에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제 끝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계속 갤럽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봐도 23% 맴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지지하는 분들은 70대 이상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고 있고 이게 점점 더 고착되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오늘도 그런데 기시다 퇴임 파티나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여권 내 분열을 저는 가속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유망한 정치인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반국민적 대통령, 정치인 지나갈 사람과 같이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나는 내장사라고 살아남을 거냐 에 대한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갈등의 시점이 저는 그 시기도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가을쯤에 뭔가 여권 내에서 이 명태균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터져나올 것 같다는 데는 결과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오늘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폐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명품가방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겁니다. 무혐의로 이제 결혼이 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권익위, 검찰, 수심위가 다 똑같이 나왔고 실제 거기에서 원래는 최재형 목사가 가서 자기가 뭔가 좀 진술하고 싶다 그랬는데 못 오게 했고 대신에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사 최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만 와가지고 ppt까지 뿌리면서 설명을 해줬고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내지는 수사 넘기지 마라 재판 넘기지 말라라고 권고한 게 결국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심의 열기 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금황세가 그대로 나왔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뭐를 얘기했냐면 논의했냐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면 그 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대 변호사법 위반 여섯 가지 모두 다 얘기했는데 전부 다 지금 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권고가 대단하죠. 뭐든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차곡차곡 쌓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엎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노무현 선생님이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추억할 줄 알았어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좀 더 해봐라 라고 권고하고 검찰총장 집에 가는 사람 새로 오는 사람은 우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존중한다. 그래서 다시 수사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2년, 3년 보낸다. 라고 저는 전망했거든요. 정말 이건 완벽하잖아요. 어떻게 야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지 겁도 없네.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 댓글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네. 수사하네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 신뢰는 땅받으려고 추락했고요. 이렇게 해서 김근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300만짜리까지 시원하게 봤고요. 150만짜리 화장품 받아도 되고 양주도 받아도 되고 막 받았어요. 누가 이걸 기소를 막 받더라도 누가 기소를 합니까? 권익위원회도 추석 맞아서 선물가 상한가를 높여주고 밥값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형성되네요. 어쨌든 이게 내수 진정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아이고 지금 정말 내수 어이가 없네. 경제 걱정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는 이제 결론을 일단 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의견 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턴턴이님께서는 목틀막 당할지도 모르겠다 명태균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하하니 말씀 그리고 어 무슨 돈 욕심이 저래도 많을까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진짜 더러운 세상이라고 이게 나라냐님도 주셨는데 뭐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복서홀님께서는 정교환 허풍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취재한 내용을 허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취재한 내용이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하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저희들이 스피스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이 터질 것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더 다루겠지만 과연 이제 민태균 씨가 어떤 태도를 지금 취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억울해서 자기가 발설한 것을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 명확하게 들었고 그 텔레그램을 봤다는 것 이것을 취재해서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는데 자 명태균이 그러면 이렇게 드러났으니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얻어 언론에도 명태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적이 없고 물론 더 많은 정부가 앞으로의 언론 보도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니 자 노이비호사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실제로 폭로전을 펼칠까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지금 나 문자 받은 적도 없다 이러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다지만 김영선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솔직히 명태균 씨 어떤 점이 그렇게 억울한지 우리가 보기엔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억울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공천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다가 진짜 돈을 바리바리 써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억울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억울할까요? 실제 그 사람이 지금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어가지고 본인에게 해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없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거기서 뭔가 문어발처럼 뭔가 인맥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망가진 약간 체면 상하는 거 플러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뒤를 좀 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사실은 핫질 아주 급이 낮은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준이 있게 정치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 봐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가지고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수준이 낮으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고 그 수준에서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저는 그 주변에 그렇게 상질보다는 핫질이 더 많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영태균 씨가 입을 여는 경우는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판이 급격하게 돌아가서 윤석열 정권이 폭삭 망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적배청산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경우에 내가 과도하게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쏟아내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가 이를테면 양심 선언을 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아닌 것 같고 또 굳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뭔가 보따리를 풀어낼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는 좀 풍기겠죠. 그래서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통해서 조금씩 흘리거나 하면서 이야기가 터져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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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늘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김건희 여사를 딱 타겟팅해서 이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초를 닦을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의 해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더라고요. 다만 겁이 나서 이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데 차라리 이참에 잘 터졌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본물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보수 정당이 재탄생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동훈 체제가 좀 더 오래가기 위해서 아니면 바깥에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처럼 범보수 진영에서 뭔가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실제 갈등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대란 같은 경우에 해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한발 양보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한 건데 코너에 몰렸기 때문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당장 내일모레 선거는 없지만 내일모레는 없지만 후년에는 있고요. 또 몇 년 후에는 선거가 돌아오고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유의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존재감이 별로 없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자꾸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 인용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도 못 나가는 처지지만 말을 이렇게 저축하듯이 저축하듯이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다가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원회에서 일단 들끓을 것 같고요. 그냥 원내에서도 발언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난 총선을 되돌아보면 사실 대통령만 좀 잘했으면 김건희 씨 문제만 제대로 해결했으면 나는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만에 찬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사태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는 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부가 들거려서 비등점을 넘어가서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전망합니다. 어제 오늘 취재해보니까 확실히 무너지고 있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탱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국정농단이든 선거 개입이든 어떤 일에 뭔가 본인이 관여했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런 와중에 오늘 롱이 변호사 유성길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투항 자, 의료대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손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자, 형식을 떠나서 어쨌든 손을 들었던 상황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했는데 이게 오늘 여야정의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 이 건이 터지면서 한 발 물러나는데 뭔가 좀 촉발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합니까? 아니,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하고 저번에 방송하시면서 오늘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23%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어쨌든 보수가 뭔가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보수들끼리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니 우리라도 지키자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제오늘 뉴스토마토 나오면서 이거 완전히 또다시 김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게이트로 번져가면 큰일이다. 이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때쯤 되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랑 관련해가지고는 죽어나가는 사람도 나타나고 지금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촉발시킨 건 인용한 최고위원의 문자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응급실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트집이냐 뭐 이러면서 박민수 얘기했고 박민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도 마찬가지 태도였고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의 해법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는 게 기본적인 신뢰에 바탕해야 되는데 의정 갈등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거든요. 의사들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대한의사협회가 설득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판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의료개혁의 방향은 옳았으나 뭐 어쩌고 이러면서 사과부터 하고 상황을 수습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불과 어제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냐면 군의관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가서 하나도 연착렴 못해. 완전히 쇼도 엉뚱한 쇼예요. 군의관들은 군인이어서 잘못입니까? 군인인 게 죄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에 몰렸다고 하나씩 그냥 툭툭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풀어 가더라도 좀 진솔하게 나름의 성의를 보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안 풀립니다. 의료개가 당장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실은 밝혀야 하고 진심은 전달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지 여전히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단독 취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명태균의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닥칠 보수 여당 내의 분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어제 뉴스토마토의 정말로 정의로운 마음 보도에 이어서 저희들도 추적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창익 대표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정말로 짧고 강결하고 그러나 강하게 의견을 말씀 주셔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방송했습니다. 자 부산갈매기님 시크한 찌노님 마운틴맨님 김말성님 홍희맘님 피스메이커님 하하님 찐보스님 박경랑님 자 금모래님 조용한 넘님 그리고 한양진님 김경숙님 모두 고맙습니다. 스픽서 최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로 감사한 마음 잘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도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K사장님도 고맙습니다. K사장님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그리고 지연님께서는 또 숫붓에 또 귀하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내외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역전의 용사들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청각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